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진짜 주작인가 그리고 또 제가 뭐 주작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아니 주작같은 사연을 뭐라고 가지고 오냐 이런 댓글이 좀 달리는데요 가끔씩 사실 제가 이게 주작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현실이 주작보다 훨씬 더 거지같아요 그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냥 재미로 보고 또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거 하나 얻으면 그게 뭐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작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 그렇죠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갑자기 강남 건물주가 되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봅시다 참고로 이 글은 지식인의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 비록 내가 물건을 훔친 건 맞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 개쪽을 당했거든요 이거 절대 용서 못하고 고소를 할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? 원제 애 둘 키우는 애기 엄마입니다 결혼한지 이제 7년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제죠 KEE 꽁꽁꽁꽁 편 꽁꽁꽁 꽁꽁씨 꽁꽁분 김포발 제주 비행기를 타고 저희 가족끼리 모처럼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다고 기분 좋게요 그런데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우리 아기들 구명조끼를 안 챙겨온 거예요 참고로 저희 큰아이는 6살 작은 딸내미는 4살이라서 반드시 꼭 구명조끼를 입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비행기에 있는 구명조끼 두 개를 가지고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각오를 해도 이게 안되네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비행기 문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승무원이 저희를 포함해서 저희보다 먼저 내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비행기에 다시 돌려앉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무슨 공항 경찰인가 여하튼 그런 사람들한테 6명이 우르르 비행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승무원은 항공 안전을 위해 잠시만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소리나 해대고 그 경찰들이 탄 후에 승무원들끼리 뭐라뭐라 쏙딱쏙딱 거리더니 갑자기 승무원 한 명이 제자리로 와서는 손님 실례하지만 가방 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 가방을 지 멋대로 뒤지는 거예요 뭐냐 지금 뭐냐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뭐 다른 소리 안하고 그 구명조끼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 안에다가 RF칩 ID칩 그런 걸 넣어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뒤지는 거야 여하튼 그러더니 제 가방 안에서 구명조끼를 찾아내고 비행기에서 맨 마지막으로 내렸어요 얼마나 쪽팔려 그런 뒤에 공항 경찰이랑 저희 가족하고 이렇게 공항 경찰서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진술선지 뭔지 그런 거 다 쓰고 나왔어요 아니 구명조끼 그거 고작 얼마나 한다고 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도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림 당한 거 이거 너무 화가 나거든 이거 고소 못할까요? 만약 제가 고소를 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까? 댓글 1번 아이고 댁 내 집 자식들 참 좋은 거 보면서 큽니다 도둑질을 엄마가 몸소 보여주는 그런 당신의 열정에 크게 감탄을 해요 쪽팔린 줄은 아세요? 아니지 모르니까 이렇게 글 쓰고 그러는 거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안 되나? 정말 귀함하고 갑니다 2번 자식을 향한 엄청난 애정에 루팡도 감탄하고 가겠구만 절도죄의 징력을 탁 치고 갑니다 끌 끌 끌 끌 3번 그래서 님은 그거 얼마나 한다고 훔치고 그래요? 4번 글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처음에 뭔 소린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가 비행기 안에 있는 음극구조용 이걸 훔쳤다 이거 아니야 야 미친 진상들은 그래 감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걸 실행하고 그러네 헐 5번 이런 엄마들 사이에서 자식 키울 일이 걱정이다 정말 아무리 구명조끼가 없어도 그걸 쳐떼가냐 세상에 이런 부모들 때문에 못돼 처먹은 자식들이 기어나오는 거지 다 보고 배운 거니까 6번 아니 근데 아줌마 왜 질문 채택을 안 해요? 답변 많은데 지도 쪽팔리니까 지금까지 채택을 안 했겠죠 그러잖아 우리 모두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? 지금 여기에 글 쓰는 분들 전부 다 이 아줌마의 고소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심하셈 끌 끌 끌 끌 끌 와 이거 뭐야 이거 안 보는 삽니다 괜히 쳐들어와가지고 더러운 걸 봐버렸어 눈가를 썩는다 아니 이걸 지식인에 올렸어 와 진짜 대단하다 세상에는 별의별 미친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근데 이 아줌마 승산이 있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마음이 풀릴까? 끌 끌 끌 끌 한번 해보든가 헐 꽁꽁 기사 보고 왔어요 와 이게 진짜였구나 세상에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아니지 미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갑니다 고마워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항공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가 물건을 훔쳐놓고 말이죠 야 이 정신나간 아줌마네 이봐요 아줌마 항공사가 아줌마를 절도죄로 고소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쪽팔린 줄은 아세요? 이런 무개념한 인간이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와 이 씨 끌 끌 해서 보고 성지술 내왔습니다 제발 주작이길 바라며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줌마 저는 이름도 괜찮아요 아멘 끌 끌 끌 아줌마 저도 성지술래 왔어요 소원 빌고 가요 앙 성지술래 왔습니다 질문한 아줌마 요즘엔 어떻게 지냅니까? 요즘은 개념 탑재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? 아니면 유사한 사건을 또 일으켜가지고 깜빵에 쳐 들어가 참교육을 당했나? 아이들이 지금 엄마 하는 거 보고 대도가 되었을라라? 13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절도를 하고도 당당하게 고소를 하겠다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까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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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절도째로 고소 안 당한 거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잘못을 해놓고도 이렇게 당당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? 이거는 아줌마가 남의 물건을 훔친 거라고요 누가 네 걸 훔친 게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하겠다니 정말 어차군이갑니다 그리고 님 주소 뭡니까? 저도 님 물건 좀 훔치러 가게요 그러다 걸리면 내가 님 고소해버릴 테니까 각오하세요? 장난치라 이건 말도 안 돼 100% 주작이야 어디 거지같은 씨 이게 정말로 주작으로 보이냐? 다른 건이고 좀 조용히 넘어가서 잘 모르고 있겠지만 저번에 그 손님 위탁수화물에서 이스타 구명조끼 나온 적 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열어본 항공사 직원이 바로 나야 나 저런 일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본다 2번 비행기 내부가 답답하다며 문을 활짝 연 놈도 있죠 그래서 마냥 주작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또 자작이라고 하기엔 항공편의 시간에 모든 정보들을 다 정확히 써놓고 설명 역시 너무 디테일해 그래서 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명조끼에 침 넣어놓는 거 처음 알았다고 아니 지 말처럼 구명조끼 그거 뭐 얼마나 안다고 그걸 쳐들고 내리냐 지 논리를 지 스스로 파괴하고 있네 이 아줌마 끌 끌 끌 끌 17번 어이구야 어디 갔나 했더니 미친냐니 여기 있었구만 다 끌렸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이런 거 아니 여러분들도 좀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뭐 요즘에는 모르겠고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여름에 그때가 남의 상주 해수욕장인가 아니면 다른 해수욕장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닷가 놀러러 갔는데 그 뭡니까 점포가 밖에 물건들 막 내놓고 파는 그런 가게들 질비한 그런 위치들 있죠 그런 장소들 거기 뭐 사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날린 거야 언뜻 들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 아줌마가 애하고 와가지고 물건을 한 2만원 치인가 뭐 샀나 봐요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애기 장난감인지 아니면 뭔지 아무튼 500원짜리 하나를 슬쩍 담았나 봅니다 근데 그게 걸린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많이 팔아주는데 고작 5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이러냐면서 막 역으로 막 소리 지르고 아저씨는 막 경찰 부른다 그러고 그리고 시장 같은 데 가도 막 그런 싸우는 거 되게 많고 그러죠 아무튼 진짜 그래도 이거는 그냥 주작이길 바랍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아니 왜 이렇게 당당했지가 감사합니다